여러분 67세 어머님이 운동만으로 당화혈색소가 6.3에서 5.4로 떨어졌다면 믿으시겠어요? 도대체 어떤 운동을 하셨길래 이 어머님이 갖고 계셨던 어깨통증, 허리통증, 무릎통증까지 다 좋아지고 당뇨 예방약도 하나도 먹지 않고 과연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화혈색소 기준상 6.5%를 넘기면 당뇨, 5.7% 이하로 나오면 정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 어머님은 6.3%가 나왔으니까 당뇨에 바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5.4%로 떨어졌으니 아주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비결을 공개하자면 근력운동을 체계적으로 해서 근육량이 커져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흔히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걷기운동, 이 걷기운동만으로는 얻어내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조금은 내려갈 수는 있는데요. 근력운동을 같이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커져야 이 커진 근육이 당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력운동을 했을 때 마요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글루포 수용체들이 근육세포 표면으로 나오면서 당을 잡아먹을 수 있게 변합니다. 어머 그럼 나 근력운동 해야겠네 하면서 아령 좀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무거운 거 들어가지고 근육을 키울 바에 이 조그마한 이두근을 키울 것보다는 등운동을 해서 커다란 등근육과 허벅지, 허벅지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근육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요. 이 큰 근육들이 당을 잡아먹느라고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 해서 바로 오늘 주인공 어머님이 바로 이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어머니는 여러 관절염을 갖고 계셨고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데 두려움을 갖고 계셨지만 동네 헬스장에 가입하셔서 무릎에 좋은 운동기구, 허리, 어깨에 좋은 운동기구들을 차례도로 안내해드렸으며 잘 따라오셨어요. 여기서 잠깐 환자분들마다 통증 부위가 다르시기 때문에 만약 몸이 불편하시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을 먼저 하신 후에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체를 위해서는 렉 익스텐션, 렉 크럴, 렉 프레스와 같은 머신들이 좋고요. 등 운동에는 렉 풀다운하고 시티브로우 같은 운동들이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름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지만 이 이름들과 사용법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많은 영상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의사양방, 근데 왜 집에서 쉽게 하는 운동 가르치지는 않고 꼭 헬스장에만 가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나? 아이고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요. 다치지 마시고 쉽게 운동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머신은 가동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반면에 아령 같은 경우에는 가동 범위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할 수 있어서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골프 코치한테 스윙 레슨을 받는 것과 비슷해요. 먼저 머신으로 다져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령으로 이렇게 잘 다져진 운동 근육으로 운동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중량은 점진적으로 얼마나 올려야 되는 건지 횟수는 몇 번 하는 게 좋은지 중간중간마다 얼마나 쉬어야 되는지 이런 것처럼 근력운동에 대해서 배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혈압약을 아침에 먹는 게 좋냐 밤에 먹는 게 좋냐 영양제는 어떤 거를 먹어야 되는지 좋냐 이런 영상들 그만 보시고요. 근력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영상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근력운동 열심히 하셔서 몸짱팔팔이들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나가는 영상들도 봐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